제 6호 태풍 카눈이 밤사이 제주도 성산부근 동쪽 바다로 다가오겠습니다. 제주도는 내일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겠는데요. 제주도 해상에 이어서 육상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. 내일 새벽까지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고, 순간풍속이 초속 35m로 무척 강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달리는 트럭이 전복될 가능성이 있는 강한 세계입니다. 태풍 카눈은 현재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에 중심 최대풍속 초속 37m로 오전보다 바람이 더 강해졌는데요.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느리게 북상하고 있습니다. 새벽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. 새벽 3시쯤 제주도에 태풍이 가장 근접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밤 소귀포 동남쪽 약 200km 부근 바다로 다가오겠고요. 내일 새벽 3시쯤 성산 동쪽 130km 부근 바다를 통과한 뒤 내일 오전에는 통영 남해안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. 태풍이 근접하는 새벽까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.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4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, 일단 내일까지 100에서 200mm, 제주 산지에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.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바다의 물결은 최고 8m까지 무척 거세게 일겠고,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세차게 밀려오겠습니다.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어서 만조 시간대에 더욱더 해안가 접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